다들 고생 많았어 군인 오빠들 반응 봤어? 앞줄을 계신 군인분들은 우리 암호까지 따라 하시더라 어… 그래… 하긴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내일 그룹이 해체하는데 기운이 날리가 없지… 어? 저거 혹시… 저기… 어? 아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용감소년단이잖아! 그럼 혹시 미용 본인… 네 맞아요 우와 용감소년단!!!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우선 자대비치 받자마자 선임으로부터 용감소년단 뮤비 찾아보는 비법을 물려받고 매일 아침 점우전 일찍 일어나 TV 틀고 안무 한 번 조져주고 점심 먹고 또 한 번 조져주고 정비 시간 내내 몇 분 몇 초에 어떤 메모가 나오는지 파악해줄 때까지 뮤비를 봐도 질리지 않는 군대가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자 밀보드 차트 1위! 포부스 선정 군인들이 뽑은 최고의 걸그루! 아… 아 저희 팬이셨구나… 감사합니다… 고작 팬이라뇨! 용감소년단은 제 군생활 시작이자 끝이었다고요! 아… 아니 그런데… 그 용감소년단이 왜 이런 허름한… 아니 고급 분식집에는 무슨 일로… 아… 저희가 이 근처 부대에서 위문 공연 끝내고 저희끼리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이 근처의 부대라면 저쪽 섬에 있는 해병대 밖에 없을 텐데… 설마 배편도 얼마 없는 곳까지 위문 공연을 가셨단 말이에요? 아… 뭐 배 타고 차 타고 가는 데만 12시간은 좀 넘게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가서 공연하니 군인분들이 너무 반갑게 반겨주시고 공연할 땐 힘차게 응원해 주시니까 가면서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가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우와… 그렇게 행사를 열심히 하시면 돈도 많이… 아… 아하하하! 아 저, 저기 팬인데! 사진 한 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당연하죠! 응? 뭐야 이거? 용감소년단이잖아? 크으… 군대 있었을 땐 매일 아침마다 뮤비를 기상벨 대신 쓰곤 했는데 간만에 한 번 찾아서 들어볼까? 갓 데뷔했을 때는 이 방을 나갈 날이 올 거라곤 생각도 안 했는데… 에이, 기분도 꿀꿀한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회식이나 하자! 뭘 시켜볼… 어? 뭐… 뭐야… 실시간 차트 1위? 오늘 그룹 회치하는 날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흠… 벌써 17번째 용감소년단 노래 역주행 중인데… 이걸 밥 먹고 계속할까? 밥 먹기 전에 마주할까 고민이네… 에이, 뭘 고민하는 거야… 그냥 밥 먹으면서 들으면 되지… 헤헤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최애 아이돌 용감소년단이 고작 제육접합이나 먹고 있었단 말이야! 어림도 없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돌에게 어울리는 고급 도시락 가자! 야!!!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네? 아직 안 시켰는… 어? 그때 분식집에서 봤던 군인분? 네! 그때 분식집에서 봤고 사진까지 같이 찍었던 그 군인입니다! 헤헤헤… 어? 지금 혹시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사실은… 오늘이… 저희 그룹 해체하는 날이어서…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체라뇨! 지금 용감소년단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 벌써 보셨구나… 사실은 제가 그때 분식집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사람들에게 퍼지더니 위문 공연에서 용감소년단 입덕한 군인 팬들부터 기존 팬들까지 전부 용감소년단 노래를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용감소년단이 힘든 상황에서도 위문 공연을 이어갔다며 새로 입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보다 인기가 더 늘어나실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인기 급상승 중이신데 해체하신다니 말도 안 돼요! 안 하실 거죠? 네! 저희 해체 안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희 용감소년단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소속사에서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런저런 행사 많이 잡는데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거예요! 흐흑 고맙습니다! 이게 다… 유튜브에 영상 올려주신 덕분이에요! 흐흑 에이 제 덕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인걸요! 아 그리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올린 사진에 같이 찍혀있던 제옥다밥을 보고 팬분들이 돈 모아서 도시락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저희 영상이 올라왔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알고리즘에 저희가 뜬 걸까요? 그러네요… 왜지…?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이 혼자 들으려고 용감소년단을 숨겨놓았다가 실수로 풀려난 게 아닐까요…? 에이 설마… 하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긴 하네요… 빌어먹을… 나 혼자 덕질하려고 숨겨뒀던 아이돌을 빌어먹을 휴먼놈들이 알아버리다니… 그 놈 때문이었구나! 힝…